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도령님. 요즘 임창정씨가 작전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. 임창정씨가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피해자가 맞는 건지. 피해자가 맞는지. 일단 공사 한번 받아볼게요. 야 피해자가 필리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야 피해자가 필리다. 야 그거 잘못하면요. 임창정씨 관제수가 크게 드는 형국이거든요. 잘못하면 뭐 경제사범 비슷하게 수억 살까지 들어오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피해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. 피해자는 절대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 임창정씨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임창정씨가 저번에 저도 뉴스를 한 번은 봤는데 자기도 몰랐다.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몰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. 근데 다 몰랐던 건 아닐 거예요. 충분히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건 아니다. 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임창정씨가 이제 그런 동상이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패널 프로그램이 나올 때 저도 항상 좀 이상하게 생각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임창정씨를 보면. 뭔가 자기 이제 내 타고난 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다. 마음이 좀 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임창정씨처럼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산다면 굉장히 풍족하고 만족하게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와는 다르게 임창정씨는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그런 뜻을 근데 근데 쉽게 뭔가 이렇게 그런 이상들을 이뤄내기 힘들다. 말려는 생각도 안 좋다. 라는 그런 운기를 굉장히 많이 봤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. 근데 아마 이런 사건이 이번에 터진 걸 보고 아 역시나 이제 사람의 운기는 사람이 쉽게 피해갈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좀 이번 일들이 아마 쉽게 조금 수습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복귀가 가능한 건데 아 그 이상민씨인가? 그래도 이제 그런 옛날에 되게 잘 되다가 한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지금 많이 회복을 하셨잖아요. 거의 이제 다시 제2의 정성기다 할 만큼 회복을 하셨는데 사실상 임창정씨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. 이렇게 옥사리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이번 거를 계기로 모든 일사들을 다 접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 낚싯대를 여러 개 펼쳤다가 따라다 걷는 모습이 보여요. 그래서 좀 자중하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언제 복귀를 하겠냐를 좀 성급하게 벌써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2023년인데 그래도 한 3, 4년, 4, 5년 이 정도의 텀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알게 모르게 임창정씨가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주변의 원한 관계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. 사실상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번 작전 세력 관련한 이번 이슈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?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일들이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? 좀 뭔가 정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큰 자본 세력이 이렇게 뭔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 나오는 주축 세력들 말고도 그래서 아마 이게 하반기를 뒤흔들 만큼 큰 뭔가 이렇게 경제 이슈로 좀 발돋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. 그래서 쉽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. 이거 말고도 이거와 연관된 더 큰 일사들이 뻥 터질 거다라는 직위를 받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